오케이 아이템을 팔아봅시다 예상 45 랜덤 한 20.. 20 얼마 할 것 같고 한 30 정도 많이 받아요 18송이니까 40억 정도 땐 받을 것 같고 한 25억 되지 30에서 35 정도? 30에서 40 정도 되겠군 아 이건 모르겠다 100억 할 것 같은데 아 오케이 한번 보자 무기부트 에콜렉스 10 테이블 아 슬레시 아 슬레시마트 레전더링 다 엔시 0이네 달린거잖아 좀 비슷한 거 없을라나? 다 엔시 38 뭐죠? 38 40 46 아 4개 더 많이 올라갔는데 40 45 정도면 될 것 같은데 가해시나? 아 팔짜리 있네 아 그래도 공공크리티컬이니까 소소하네 야 이런걸 50억 사는거구나 음 어 옛이 딱 여기 있네 이것보다 추업이 났거든 욕심 안되면은 43억 정도에 한번 해볼만 하겠네 43? 그냥 저 그냥 그렇게 8호? 43억 3천 가자 10호 숄드 유니크의 에듀공식 18억인가? 아 아 좀 똑같은거 없나 얘? 아 얘는 27억이네? 17억 아이 작 별론데 이거는 작이 없어 17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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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무난한 가자 장갑이라 어어우 30분 못뻑겠당 강력하네 막상막할것 같은데 아 유니크라가지고... 유니크는 좀 그래... 이게 얼마라고? 어 비슷한데? 26억짜리하고? 얼추 비슷해... 비벼 볼만하다... 음... 팔리겠는데? 26억짜리하고... 아 26억 보다 좀 더 받는 건 나의 욕심인가 봐... 가해 4짜리... 몇이요? 아 가해... 그래도 나름 추억 보다 푸지않나 또... 거의 영적이었던 것 같아... 27억 가자... 음... 그냥... 글러키 파란... 엑솔렉스... 19개... 그냥... 이 느낌이지? 어 40억짜리... 5에 54... 내가 샀던 건 없나? 가끔 남아있을 것 같은데... 없겠네... 탁도 없네... 자... 경쟁 상대를 한번 보자구... 21%에... 럭스... 10도 붙어있어... 딱 40억이랑 싸움이 돼? 얘랑이네? 맞아요? 딱 쟤랑 싸움이 되네... 팔린거랑 보자... 아... 오히려 이런 걸 사는구나... 아... 십발상이네... 음... 그냥 40억에 팔면 잘 파는 것 같다... 그치? 40억이면 잘 파는 것 같아... 40억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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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억... 7%였지... 10%였지... 18%의 구조리이긴 한데... GLPG 80%와 3000$ 90%나게 40억은 소프지만... 10%가 틈샘인지... 80%를 담으고... 디저트야... 와 이거 좋다... alguém 잘 consраз…. 저렴하네... 100%에... 67셔 shack... 実... 79%나게 했다... 하지만 배철가 서로 edit... 어? 이 느낌인데? 어? 와.. 가격이 왜이렇게 높아? 유니크 값인가? 아.. 그래? 이 느낌 아니야? 5에 45에 05 5에 45에 05만 없는 상태네? 아.. 이.. 가격이 이렇게 들어간다고? 아.. 왜이렇게 비싸지? 5에 45에 05.. 05가 없네 이것도? 05가 없네? 5에 45에 05가 없다 이것도? 5.. 34? 어디 있냐? 33짜리 다시 가고 싶어.. 이런거? 아닌데? 33 어디서 본거야? 나는 도대체.. 어디서 봤지? 아.. 이거 36억이었구나.. 아.. 그래? 아.. 35만 할까? 35 하긴 좀.. 아.. 가잇이 그렇게 높지 않아가지고.. 35에서 좀 내려가야겠다.. 다 못 박化스시팬지.. 여기.. 6에.. 5에.. 9에.. 5에.. 4에.. 5에.. 5에.. 6에.. 5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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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에.. 8에.. 6에.. 가위도 도다줬던거 같은데? 음.. 막상막하네 25억선이네 아니 딱 여기와 여기 사이거든 23에서 27 사이에 와.. 오히려 이런걸 사가는거잖아 18%라서 이게 더 높게 나오는 거긴 한데 저런걸 사는거 27? 받는건 나의 욕심일까? 27 겪어져 오케이 셔츠 5에 45 도전은 21% 아니 왜이렇게 강력하냐 여기 라인업이 하트 형동님 추천 질착 할로우 구독 좋아 아.. 라인업이 너무 강력하구만 얘보다 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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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이긴 한데 애매하네 애매하다 어떡하냐 애매하네 애매하네 애매하단 어떡하냐 40 40 40 43 정도만? 43 43 정도만? 오케이 아 오케이 10%캡 부터 처리를 하지 10%캡 10%캡 아 이거는 팔릴지를 모르겠네 자기 단 데 있어가지고 팔린 걸 좀 볼까 8 8 와 에디세줄 34목? 와 34목이다 에디세줄이 아 4 5 5 4 6 5 6 아, 뭐 좀 예시로 들만 한 게 없을까? 애매하네. 아, 뭐 좀 예시로 들만 한 거. 애기 두졸되어 있는 좀 무난 무난한 거 없나? 아, 사말돈은 너무 긴데? 아, 뭐지? 애기 두졸이 얼마나 하지? 애기 두졸? 3억 4억이면 서지 않나? 애기 두졸을 가격을 보고 그냥 깎아 내리면 그게 낫겠다. 에디셔널 공격력. 공격력? 아, 이러면 너무 많이 나올 텐데? 1억 4억. 4억. 4억이지? 8억이네, 여러분은? 근데 12%야. 12 정도 달려있어. 9억 가자. 너무 싼가? 12 부엌 때문에. 별론가? 그지? 19캐비인데? 부엌 5천만 하자. 타일런트 리컨프라이트. 10성에 1 기본이 120억에 배치가 되어 있구나. 공이 61짜리거든. 자기가 잘 되어있다는 거지? 55가 기본이고, 115가 기본이면 06에다가 녹상이네. 소소하네. 활린 것 같지? 자, 레전더리. 아, 아이시오기. 110. 1.5kg. 1.5kg. 100억 미만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음, 그러지? 15%의 에딜저 무술입니다. 90백 상인가봐? 아, 그런 느낌이네. 2,000, 신고, 벨트. 다릅니다. 자. 102억. 꽤, 스플레츠. 페르메스가 비싼가보네. 75. 이게 이거 아니야? 아, 75에 사가지고 102억에 올려놓은건가. 아, 80. 알테오발트. 크아.... EGON K-DOMENT 도저께 싸우구나? 응 하자 도저께 싸운 느낌이네 추억 돌리는게 힘드니까 추억이 괜찮나? 5회 24 EGON 나쁘잖아 1컵 100이면 만족할 것 같은데? 욕심 안내고? 100이면 만족할 것 같아 100할까? 100이면은 저도 말고 만족하고 팔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아닌가 좀 아쉽나 좀 아쉬울까? 100이면 만족할 것 같은데 아 내 만족도가 중요한 거 아니야 103억 3천 수수료까지 150억 왜냐? 잠시 대기용 언젠가 쓸 수도 있으니까 그럼 끝인가? 요렇게 되겠군요 또 팔 거 없지? 메이컵 할까? 메이컵? 아 이거 팔릴나나 모르겠네 캐럼나 캐럼나 동전도 안나올 것 같은데 괜히 잘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얘도 013이라서 괜히 잘하는 것 같다 말도 안되게 안 팔릴 것 같은데 아 검색을 먼저 해볼 걸 그랬나 보다 그 순서가 제일 높은데 에피 에피 음 일단 경쟁자의 러퍼가 없는데 가즈 팔린 걸 보면 되겠다 3억 5천?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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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거, 다른 거, 다른 거, 다른 거 어 이 느낌 아 90초 왜 십성인데 3억 3천이야? 내 거에 에디 공산부터 있는데 2억 7천 쏜 팔면 팔릴 것 같군 끝 아오케이 좋아요와 구독으로 좋아요와 구독으로